우주표류 자 그러면 긴급각성부터 어? 삐삐삐 툭 버려 아려 여기서 무슨 운동이니 일단 불 켜봐 뭐야 이거 불 켜 어? 어어 핸드폰 버려 자 이게 나중에 뭐 뜯어볼까 한번? 뜯을 것 같은데 패스 아령? 아령 버려 아령이 웬 말이야 이거를 나중에 부실 거 있을 것 같고 배터리 나중에 필요하구요 보다 쓰레기 레인지 필요하구 트로피 으뜨고 퍽 버리고 어어 아 뚜껑 찾는게 아니라 지금 이 전기라고 되있긴 한데 이 전기라고 되있긴 한데 아아아 열 수 있구나 와봐 자 풀 풀 뭘 뭐야 A B C A D E E A B C D 요건가? 아니? 뭐야? 거참? 야 놓친게 있나? 일단 이 강아지 이름이 오딘이고 일단 이 강아지 이름이 오딘이고 에잇 커플이 어 태블릿? 어 태블릿? 어 태블릿 있었네? 아 여기 있네요 홍수 중력 손실 D 하위 시스템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어 오케이 E 하위 시스템에 전환이 필요합니다 E E F A B 및 C를 연결해야 하고 아 A B C F인가? A B C F A B C Uh 어Back Kim A B B C 음 어 어 위험해있어 야 패널 나서 떨어졌면 기절하는거 아니야 큰일날뻔했네 무서운 곳이었어요 다 챙겨야지 로그인 안녕하세요 선장님 예 펜 야 뭐야 대답해 오 대답한다 이제 그래 7 어 어 7있었어 여기 7이었나 1 으 봤는데 아니다 7 이건 별 아 트로피 별 어딘 네네 스타베이저 대원님께 에지우드 스타쉽 주식회사에서 이 새로운 우주선 디자인 대정파 23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고서있고 처음부터 모든 것은 재설계했습니다 이제 거주구역이 23% 더 커졌으며 본 함선의 프레임은 구조적 무결정이 향상되었습니다 딸깍거리는 금소금도 사라졌습니다 혹시라도 재난이 닥칠 경우를 대비하여 다양한 레벨의 이중화 및 수동 작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릭 에지우드 CEO 아리우 아잇 아잇 뭐야 이게 잠깐만 잠깐만 뭐 자잇쌤 어허케잇 담겼고 아 불 끄기 불 끄면 뭐 달라지나 달라지는 것도 없잖아 아 힌트 불 켜 자 그 다음은 다 열어볼까요? 오 좋아요 오 로봇토이 좋아좋아 요기 뭐 없구요 요기요기 오오 됐어 이제 요걸로 이제 끝내는 건데 건전적 없겠지 그치 내가 건전 새거가 있지 뭐냐 잠깐만 다시 어 했어 오오 오오 안녕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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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헬로 하지말고 좀 뭐 달라고 잠겼대 지금 이거 뭐야 쓰레기통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왜 열어야지 이거 음 버려야지 쓸모없는거 버려 이게 뭐야 하모니카? 어 이것도 뭐 있을거 같은데 열자 오오 됐지 이것도 버리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러브유 러브유 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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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있었구나 도 문이 오작동하는 경우 함선의 비상 도어 메커니즘 EDM이 장착되어있습니다 EDM은 문 왼쪽에 있구요 어 열었어 일단 센서 작동 작동 중단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A를 참조하십시오 A 어 어 여기다 PC를 사용하여 작동 중단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객실 제어 소프트웨어에서 도어 아이콘을 다섯번 누르면 오오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그래서 어 있다 있다 어 길가능이 3개 필요한데 파워 소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됐잖아 이거 어 어 배터리를 사용하여 전력을 공급하세요 아 요거 이제 빼야된다 이제 이거 이제 제거해가지고 이렇게 어 아닌가? 이거 안에 있는 그 배터리 쓸면 될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었어 나 내 생각엔 진짜 이거 분해하고 싶은데 아 뭐지 어 어 잠깐만 요거 아 잠깐만 요거 헤이크 아니야 이거? 죽어라 이건가본데? 어 맞는거 같아 이거 아 이거네 아 저 펭귄이 헤이크였어 아 펭귄 갖다 버려야겠다 저거 야 춤출때가 아니야 우리 낚였다고 지금 자 바로 다음으로 에헤이 진짜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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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카드 프로그래머 이 카드 없어요 위 전력원 좀 끄고 어 잘려있네 커넥터 핀 다 챙겨 다 챙겨 복제기 명령 단단한 금속으로 채운다 자공질 금속으로 채운다 첫번째 셀을 단단한 금속으로 채우고 두번째 셀을 자공질 금속으로 채우는 것을 판복한다 어 티카드 아 근데 비벼는 모르는데 가스도 챙기고 패널 제거 도구도 챙기고 격조각 버려 버릴 준비하고 두루레시피 원 뿔 요건 이 오케이 어 해치도어 다 바리고요 유리즈워드 바리고 어 이제 잠꽜다 일단은 성공 금속 합의 잉 아 전원이 없네 지금 전원이 없으니까 오 오 추징기 못 챙겼지 그치 이런거 숨길 줄 알았어 내가 잡고 요거 넣자 카드 프로그래머 C2 C2 있었는데 이건 추징기고 아 손상됐구나 아 유효하지 않음 원뿔? 이거 뭐지? 자 요거는 빨간색깔 그렇지 이제 왜 열어야지 요것도 어 여기 잘 돼있네? 자 여기도 열어 여기도 괜찮네 붙여야 되나? 아니 아니 할 필요 없어 여기 잘 봐야돼 야 하사이대 이런거도 고치고 있어요 지금 어휴 어 괜찮고 됐어 이제 빨간색 돌리면은 그렇지 응 손상됐대 오 아니야 이건 원뿔? 원뿔? 아 이건 힌트인데 아 요걸 모르겠네 이제 왜 이렇게 닮은 줄 알고싶다 212 왜? 이거 아닌가? 12면 이거 맞는데 0 0 1 1 2가 되려면은 여기 아니면 요건데 0 1 1 2가 되려면은 여기 아니면 요건데 이게 여기야 어이구 어렵다 아 아 2 2 1이네 2 1이네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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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알겠어 왜 저기 나오는지 여기 1 0 여기 2 2였어 1 0 2 2 2 2 2 2 2 2 2 3 2 요거네 아 이제 이해했다 이건 끝 됐지 이제 저런이 없대 음 아닌데? 끝난거 아니야? 싹 다 고쳤잖아요 아 이거를 아니 다했는데? 어 뭐야 다시 다시 떴다가 어 되나 됐다 됐다 오 됐네 오 됐어요 이거 아니야? 싱기 아 아닌데? 뭐지 이게 어떻게 하는거지?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아 3 해볼까? 오 이렇게 된거구나 이쪽에 3개 그 다음에 잡고 6 이렇게 해볼까? 아 반대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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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고 이렇게 하나 하고 이렇게 그렇지 이런 추진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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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된거 아니야? 어? 이거까지 원뿔 원뿔은 3개 그 다음에 4개 하고 1개 2개 3개 이렇게 이렇게 끝 이러면 이제 원뿔이 만들어지는거죠 반대인데? 잠깐만 잠깐만 요걸로 3개 4개 하고 아니다 3개 하고 3개 하고 3개 어 됐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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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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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요 요거하지 요거하지 아이고 요거하지 요거하지 핑계 어디다 달았는데 여기야? 오 됐다 자 결단해 빨리 발사 오오 레이저 왜 문을 못 녹이는거야 멈춰 오우 나 맞네 나 맞췄네 아프다 왜 안되냐 나 된거 아니야? 야 된거 아니야? 다했는데? 끝! 됐어 그만 됐어 됐어 그만해 어라? 다했는데? 아 이거 꽂고 꽂고 안열려 어? 카드를 대야되나? 아 카드 꽂는거네 탈출 나이스 이제 두개 했다 이제 두개 남았나? 속삭임을 찾으세요 크리스탈 슬롯 잠겼죠 역시 로봇 잠시만 오 황 꽂는거고 무엇을 결합하고 싶습니까? 아 원서 주결포야 아 헬륨 무엇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 쉽습니까? 냉각수 크리스탈 야 이게 또 뭐야 크리스탈 화학식이 왜있어 여기 또 도넛 수산화나트륨 아 여기서도 이런게 있다고? 플라스크 그래 괜찮아 비자 필요없어 아니 무슨 버려 유리죽 아 괜히 깨뜨렸나 이거? 쓰레기만 가득이네 됐어 오 자기네들 뭐있네요 엄청 왔네 오 금속 재활용 오 저거 필요한거다 나 냅둬 요것도 번호가 있구요 오 펜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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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음 없네 플라스크 이거 뭐야 아 소소속재 뜨거운 찬물 끝 쏟음 알루미늄 수소 수소 알루미늄 하이드로젠 산소 산소? 아니 산소 아닌데? 산소로 온대 크리스탈 냉각소 일단 저걸 만들어야 되는거지? 이게 3,2,4인데 이야 이거 어렵네 재료 슬롯 오 여깄다 H,C 오 여기다 산소, 카본 카본이랑 산소로 합쳐가지고 오 이렇게 어려워 빨강 노랑 아니 노랑이 빨강 흰색 파란색 이건가? 1,2,3,4 5,6,6,8 아닌데 이거는 좀 넘치는데 빨간색이 8개 흰색이 1,2,3,4 5,6,6,8 90,10,11 11개 파란색이 7개 이게 아닌데 8,7 아냐아냐 이거 아닌거 같애 그러면은 3,3,3,3 3,3,3 3,3,3,2,2,4 자 예측샷 3,3 2,2,4 이게 뭐지 3,2,4 역시 아니네 약장 오 약장이다 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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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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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어려워졌네 이제 재료암 화합 결합기 그렇지 아연 황 헬륨 터나트륨 자 봅시다 오랜만에 과학을 한번 해볼까 카본 탄소 탄소? 탄소 어떻게 아냐 요거 오우 다 어렵다 알루미늄이랑 이게 뭐지? 아이고이구 다른건가? 안티바이오틱 안티바이오틱 오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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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선기록 7 아아 크리스탈 현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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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아이언 현륨 야 요거 잠깐만 해보자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오오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했고 오오 오오 또 이렇게 아아 요거 요거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냉각수를 만들고 싶어요 아 이건가? 그러면은 0 다 지우고요 아 처음부터 아 이게 안돼 안맞아져 이게 하나 둘 하나 요거 요렇게 됐네 요렇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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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가? 아 이거 하나씩 다 써야되는구나 하나 둘 와아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요렇게 하나 이거 맞는거 같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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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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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서 막히네 어 아 맞는데 이거 다시 해볼게요 브이 브이 응 맞고 그 다음에 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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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빙각수 와 빙각수 야 그 다음에 크리스탈 질소 알루민산 나트륨 질소 질소 질소가 없다 없다 질소 없어요 지금 일단은 요거 넣을게요 냉각수 어떻니 어 냉각수 오 있다 오 오 색깔 예쁜데 크리스탈 슬럭 이제 크리스탈 넣습니다 크리스탈이 필요한게 질소 및 알루미산 나트륨 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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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트륨 없는데 자 봅시다 아 나 저기 없는데 나트륨 떡있나 잠깐만요 떡이 아연 안 되구요 상도 아니고 아연 아니고 어 됐다 와 이렇게 하는거였어 대박 됐어요 나트륨 했구 나트륨 했구 질소 질소 어 이거 뭐야 뭐야 잠깐만 무기생물학 오 다음을 사용하여 자가복제 인공유기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유소 산소 수소 세가지의 분자를 만들었는데 특별한 대칭을 이룹니다 아름답습니다 3D 프린팅을 해야 있습니다 서로 매우 유사함으로 차이점을 찾기 위해 주의깊게 잔차를 해야 합니다 원자마다 하나씩 세개가 있습니다 원자마다 하나씩 세개가 있다고 어? 원알파 투알파 쓰리알파 포알파 나인알파 어? 바뀌었네? 뭔가? 확인 2 맞는데? 2 2 2 4 자 요 2 처음에 2는 맞아요 아 그래서 저거 얻는거라고? 오예 없네 2 4 2 2 3 4 2 3 3 어? 왜 2 3 3 3 3 3 3 2 4 4개인데? 왜 2 3 3 이제 이게? 쓰읍 어? 뭐가 버그인가? 이거? 정작이 233이에요 이거 2인게 요거 밖에 없는데 아 좀 봐야겠다 이거 오 뭐야? 어? 이거는? 아 뒤에 있었구나 1 1 아 10 90은 뭐야? 90은 90 더하기 75 아 있다 90 더하기 75 3 3 3 3 오케이 3 3 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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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10 10 10 11 20 11 12 17 어 움직이셨다 오오 자 어디를 볼까 볼게 따로 없긴 한데 볼거 없어 이거는 뒤로 뒤로 캠 1 아 캠 1은 볼게 없는데 아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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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칭 없이 세질거 같은데 어 여기다 여기다 어어어 어어어 그래 요거지 됐어 여기 넣고 구름 작동 됐다 오오오 오오 대박 조종 자 L04 또 왔네 L04 주사지 주사지 어 못준네 깝이다 깝이다 어 나다 잘했어 나이스 나와 왜 안되냐 나 들어가야 되는데 야 너 어떡하냐 다시 쓰러트리는건가 잠깐만요 이거를 됐다 맞네 쓰리띡 맞네 쓰러뜨리는거 어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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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Vienta aders gaz із plaisir 가지 Okay Virtus unal 기 puedes 똑같아 ẽ 니 раст Est nhất plex 오 스틸 암 잔 Оп 요거 이게 아니라고? 음? 잠깐만 V? 그냥 한개? 그 다음에 V? 됐다! 와 됐다 역시 한방에 어 한방이 필요했는데 한방이 어떻게 하냐? 에잉? 됐어 와 됐다! 크리스탈 넣었어 이제 야 됐다 와 이제 마지막 에피소든가? 와 요거 시간 엄청 기네? 마지막 에피소드 여기는 어디인가 자 안전거리 유지 버린거지? 에잉 에잉? 에잉? 에잉 뭐야? 던져 그렇지 던져 멈춰 오 시끄럽다 오 엄청 왔네 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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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든 비밀번호를 기억하는게 너무 지칩니다 그냥 힌트를 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힌트번호 차라리 비밀번호가 났지 내가 떠있는 것의 첫번째 숫자 뭐야 이게 놀리는것도 아니고 아유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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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볼게 이건 온도 작동 오케 어쩌고 어쩌고 됐어 산소센서 15 아 이게 또 있구나 노트 안전 프로토콜 사용 키패드 아 여깄다 온도센서를 몇이야 15 음 음 온도가 15구 이게 산소니까 산소가 15 산소도 15 이거 그냥 끝났어 야 이거 키패드? 이게 뭐야 또 잊어버렸어요 아 비밀번호 스모어 바비큐 숟가락으로 나사 풀기 문을 열어라 환기 이게 뭐지 뭐 따는거 같은데 가봐 어어 도구가방 끝났어 뭘 따나본데 자 뭘 따볼까나 자 뭘 따볼까나 저거 딸수있나? 안되는데? 키패드 4개 표준작동온도 첫번째 소수 내가 떠있는것의 두번째 숫자 어 이거 어렵네? 아냐 어 여기다 있다 아 여기있구나 방사능 0.1 압력이 낮대요 내가 떠있는것의 첫번째 숫자 2 표준작동온도에 표준작동온도 표준작동온도 작동온도 어디서있지? 소수 마지막 소수는 4 0 4 2 9 0 4 9 0 9 아니라 0 4 5 어? 아까 그 힌트있었죠? 내가 그 힌트 버렸나? 내가 그 힌트 버렸나? 아 이파리야? 어디서있어? 잠깐만요 히미넷이 28이 써있다고? 히미넷이 28이 써있다고? 왜 어디서있어? 14 외우라고 하는거 아니겠지? 28이라고? 그러면은 2 28이었고 24 24 23 85 됐네 끝 그 다음에 이거 열어죠 퐁 압력 자 우주복 90 90 필요하니까 15 15 5 90 50 30 40 55 60 75 너무 큰데? 45 50 60 75 30 60 아 저거 부족하다 구주복이 90이니까 좀 더 부족하다 좀 더 부족하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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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건 그건가? 아흐흫 나 이거 붙이려고 그랬어 이게 아니네 잠깐만요 45 45 60 70 80 아 너무 큰데? 45 60 60 15가 3개 있으면 딱 좋은데 30 40 70 어 80 90 됐네 됐어 그랬어 끝났고 3 글자 3 글자 3 글자 3 글자 3 글자 아 아까 뭐 썼지 3 스모어 바비큐 숟가락으로 나사풀기 문을 열어 환기하기 아아 알겠다 알겠다 자 불 나사풀기 환기하기 불 3번 나사풀기 8번 38 38 7 387이다 아니네 7번에다 7번 고정시키고 어 자 스모 바베큐 바베큐이면은 불 지르지 말라는거지 3번 숟가락으로 나사풀기 374인가 그러면 374 흠성 아니야 도구 작업에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십시오 38 아 38 4 다 됐다 도구 아 도구 끝났구요 어 신기하지 끝 빠려 이게 뭐야 아 여는거다 오 그래 어쩐지 뭐 별로 없더라 이렇게 많아야지 이게 뭐야 압력 패널 압력 압력 이거 끝났죠 버려 아유야야 이거 말고 버려 됐어 아 아 다 저기 맞추란거구나 아 이제 알았어 음 음 음 음 그러면 어? 피울거 같은데 3 3 3 2 1 이러면 끝 아니야? 아 3개 2개 올라와 있네 X를 두 번 하고 하고 이렇게 보자 3번 해야겠다 3번 해볼까요? 아 아 쉽네 끝 자 끝났어 아 슈트장차 안했구나 이게 뭐지 4자리 숫자 아 했지 여기 가운데 뭐야 아 이건가 그럼 저기 넣을게 헤드? 아 이따다 끝 오 했다 퓨트 입었고 퓨즈 이게 다 됐거든요 풀고 해치 퓨즈 풀고 했지 25 25 아 25 끝 탈출 아 진짜 야 헬멧맞습니다 죽어 아니 모습 어디갔어 아무튼 이번에 우주 에피소드도 끝냈어요 아니 재밌네요 그것도 뭐야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난 게 아니었어 잠깐만 잠깐만 아직 끝나기 아니었어 잠깐만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어 나다 나다 아 아 이것도 안되네 아야 오 배터리암 어 뭐야 됐다 다시 어 했어 오케이 오케이 거짓? 뭐야 이건 연료 확인 정학 키패드 어? 키패드는 역시 이런거지 어? 많이 지어진 순서대로 나 저거 둘 중에 하나야 어 이때 오름차순 어? 아 이렇게 하는거야? 어어 오 열었다 레이저 소스 끝 다다 던져버려 저것도 던져버렸네 오오 오 잠별구 잠별구 열어버리고 던져버려 으이치 야 이거 무중력이 아닌데? 왜 떨어지지? 브레이크아웃 이게 이쪽이네 여기 있어 여기 여기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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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 제어장치 이런 곳에 그런게 있다고? 대단하구만 디스플레이 실패 아 디스플레이 꺼졌네 이게 이거 충전 안됐다 나중에 충전시켜야 돼 이건 콩 아이야 이걸 맞고 안죽다니 대단하구만 야 야 이건 새걸 바꿨네 아이 이런거 잘도 바꿔냐 나 치워봐 연료 아직 안됐구요 어? 연료탱크? 현고 아 으으으으으음 됐어 요건데 어? 아직도 안됐어? 이게 뭐지? 이거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뱅 응 요렇게 이게 뭐냐 이게 아 이렇게 아 예비하게 됐다 이게 뭐지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거 비밀은 또 뭐고 레드소스는 뭐지 이거 버리면 끝나겠지 버리면 끝나겠지 이거 오 줄 수 있네 이거 아 이게 뭘까 아 아 이렇구나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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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됐다 오 됐어요 됐어요 여기에 이제 넣고 그렇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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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뭔지 모르네 아 이거 뭔지 모르네 모르니까 패스 어 이게 있어 아 이게 있구나 나 이거 처음 봤어 오 됐어요 됐어요 해치 요게 A, C쪽이죠 A, C쪽 지금 오오 오 오오 얻었당 이게 필요했어요 A, C쪽 지금 DB는 됐으니까 오 오 어떻게 어렵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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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이게 뭔 뜻이지 일단 다 챙기고 보자 했고 자 봅시다 A, C쪽 A, C쪽 A, C쪽 A는 아 어디 망가졌다 여기 망가졌고 요거가 있네 여기 요거가 있네 여기 요거 요렇게 가야겠어요 보니까 여기 밑에 거랑 위에 거 망가졌네 이제 하나 했고 들어가서 망가졌으니까 여기로 가야지 그럼 되나 어 어 요거 좀 애매한데 아 이거 끊겼네 이쪽으로 됐다 어디 디스플레이 실패지 실패지 오케이 여긴 됐고 잘했는데 이게 망가졌고 여기도 뭐 끊겼고 이쪽이랑 연결해야 되나 이쪽 아니 어떻게 하는건지 모르겠네 진짜 이게 뭐야 이게 와 답이 없다 아 그리드? 아 이게 있구나 오 센서 2차 탱크 센서 측정값 12톤 아 여기 있었네 아 몰랐지 오 엔 아 이엑스 오 오케이 잠깐만 손 10 12니까 이게 6 3 4 2 과연 오 어디다 하나 끝났고 요거 요거는 이제 요거 보고 외웠어요 센서 절반 요거는 이제 3분의 2 3분의 1 이제 연료랑 엔진 출력 된거 아니야? 정확했잖아 그리드 아 근데 그리드가 어렵네 아 자 A08 해볼까? A08? 아이고 A08? 엥? 어? 어? 잠깐만 어어? B B 6번이겠으니까 같이 한번 핀 꺾고 자 B B 공사해볼까? 그리드 B 공사 어 됐다 아 이렇게 난거구나 버려 오 못버리네 버릴 수 있나? 어 버려 자 그럼 D는? D 0 6 D 0 6 D 0 D 0 6 어? D10인가? D10 D10 D 0 D10 B10 B10 D10 They opened my sword B10 D10 파란색 보이죠? 파란색에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4번 됐다! 연결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이따 연결되면 끝이거든요? 아 이거 아껴야겠다. 어 된 것 같은데? D 아 이거 했고 D08 D10 D18 아 이게 뭐야? D 해치 3만 열면 되는데 D 06인가? 다시 치는 것도 아니고 D D의 늪 D가 문제야 D가 이제 D가 싫어졌어 다시는 안한다 6 맞는데? 아 C가 어? D 해치가 맞는데? D 여기 있군 맞는데? 아이고 아 C가 연결되어야 되는구나? 자 이렇게 연결했어요 보면은 어 끝났네? 뭐야? D를 열 필요가 없었어 아 이런 바보 같은 저거 두 개만 연결하면 끝인 거였는데 막 뭐한 거지? 지금 보이시나요? 우주인데 우주복도 안 입고 있어요 헬멧 하나 쓰고 끝났어 아 저런 그래도 끝났습니다 비록 뻘짓을 했긴 했지만 끝 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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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 아멘